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조금 전 한국기업협회에서는 경제회복과 시민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추정부적 기업연합체의 결의안을 발표했다는 사실,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대변인은 결의안은 일자리 탐정과 치안서비스 강화, 조마리를 모두 잡는 묘책이냐, 동시에 비전 등 범죄서클 척체를 위한 전형 처리체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